톱 사용방법 톱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톱은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합니다. 톱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를 부분을 자를 이용해서 선을 긋습니다. 목지를 움직이지 않게 받침대 위에 걸칩니다. 한 손은 톱자루의 끝을 잡고 다른 손은 자루 머리를 잡고 발의 위치는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왼손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 손가락의 손톱 끝을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됩니다. 자루는 바깥쪽에 톱의 뿌리 부분으로 가볍게 톱질하여 안내 홈을 냅니다. 톱날을 안내 홈에 대고 톱날과 목재의 각도를 15에서 30도 정도 유지하여 먹음을 볼 수 있도록 톱밥을 수시로 불면서 계속하여 톱질을 합니다. 톱의 뿌리 부분으로 가볍게 천천히 톱질 각도를 점차적으로 낮추어 거의 수평이 되게 톱질을 하여 끝냅니다. 톱 날아가icher 톱ưở Silva